대세 씨 거실 좀 청소하자. 오늘 쉬는 날이니까. 또 쉬는 날이야. 쉬는 날이니까 쉬어야지. 쉬는 날이 거실 전례하면 쉬는 날이 아니고 거실 전례하는 날이잖아. 눈치를 전혀 안 보고 잘하시는 얘기. 말을 잘 하기는 한다. 짐 좀 치워줘 봐 여기. 다음 주에 할게. 빨리. 빨리 좀 나와봐. 왜 그래. 빨리 나와. 할 게 많다고. 애기다. 막내 아들이네. 막내 아들이. 효율 나라. 계속 이래라 저래라. 우리 모든 남편분이 궁시렁궁시렁 잘 되시네요. 나도 싫을 게 많다고. 빨리 나오라고. 빨리 나오라고. 아빠 봐봐. 또 아빠 신경 쓰이잖아. 아빠 나가셔. 아버님 괜찮아요. 저렇게 큰 소리 나면 본인이 오히려 더. 그렇죠. 마음 졸이시네요. 나도 이게 좀 공감이 많이 된다 여기. 거실. 네. 지금 널브러져 있는 거 좀 치워줘. 소요랑 빨래도 지금 할까? 빨래 좀 많이 많이 없을 때 치우지 뭐. 덩달아 또 같이 어이구 어이구. 아버지가 왜 또. 손빨래를 하세요? 저희 아버지께서. 남편 빨래도 다 해주시고. 저희 아이들 양말까지 빨아주시고. 아버지께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. 손빨래 하지 마세요. 힘드시니까.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. 연세도 있으신데. 막 빨래하시고. 그 모습이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. 아빠 좀 도와줄까? 아니요. 아니요. 본인 빨래도 아니시고. 사위 빨래를. 사위 빨래를. 안 돼? 네. 이렇게 한 번에. 이렇게 한 번에. 그거 좀 했어요. 보고싶어. 우리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. 우리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. ciones 이해가 안 돼? 우리집공이었습니다. 우리집공이었습니다.